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야 추석이 확실히 대목은 대목인가 봅니다 완전 거지같은 사연들이 본물 터지듯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아 잠깐만 또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 무료한 유연이들이 본물 불편해요 당장 심심한 사과하세요 이렇게 난리 치려라 일단 봅시다 해봐 제목 야 추석인데 가긴 어딜 가겠다는 거요 니네 시누이 얼굴 보고 나중에 가 아니 내가 걔를 왜 봐 얼굴에 뭐 꿀이라도 발랐나 어? 원제 명절에 시누이 얼굴 보고 와야 하는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아내인데 제목에도 먼저 썼지만 시누이 얼굴 보는 문제로 매번 설 추석 이런 명절만 되면 기분 상의하는 남편에게 이런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글 써봅니다 무엇보다 저희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이니만큼 내용의 거짓은 단 1도 없을 것이며 최대한 짧고 팩트만 써볼 테니까 댓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평소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고 나면 시누이의 부부가 오는데 이때 얼굴 보고 인사하고 나서 곧바로 저희 친정으로 출발하곤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런 젖 때문에 매 명절마다 자기 누나랑 매형이랑 같이 밥도 한 끼 못 먹고 있다며 아니 좀 이따가 저녁에 당신 친정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난리를 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아니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누이는 본인 시댁에서 아침을 먹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기 시누이 얼굴도 안 보고 친정으로 달려오는 건데 저는 왜 시누이 얼굴을 보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거기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게 그거랑 같냐? 이런 말도 아니 믿도 끝도 없는 소리에 너는 맨날 니네 친정밖에 모르지? 이러면서 저를 천하의 둘도 없는 이기적인 년으로 몰아갑니다 정말로 명절마다 시누이 얼굴을 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으니까 그게 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럼 니네 누나는 왜 본인 시누이 얼굴을 안 보고 오냐? 그게 도리면 먼저 지켜야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또 성질을 내면서 그거랑 이게 같냐? 이런 개소리만 해댑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 인간 말이 아예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 써보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특히 제가요 그래? 다르다고? 이거랑 그게 틀린 이유가 뭔데? 말해봐! 이러면은 그냥 씩씩거리기만 할 뿐 부들부들 말도 못하는 등신이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들 하실까 싶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너 시댁이랑 시누이 싫어하지? 끌깔깔 이런 거 말이죠 이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요 평소 평균 월 1회 정도는 시댁을 방문하고요 특히 2주 전에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여행을 다녀왔으며 이때 시누이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이 바빠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알았다 했고 또 4주 전에도 마찬가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계곡에 놀러 가자고 했는데 이미 선약이 있다며 우리와 같이 하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저요 저희 시누이를 싫어한다거나 일부러 피한 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스케줄이 안맞아가지고 못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이 그랬다 한들 명절마다 기다렸다가 시누이 얼굴을 보고 밥 먹고 놀다가 저녁에 가자 이게 당연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나 저희 남편은 다 가족인데 명절에 얼굴 보고 밥 한 끼 정도 먹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러면서 성질을 냅니다 저보고 못됐다고 하면서요 제가 보기엔 이 인간의 욕심으로만 느껴지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남편 보여줄 거니까 솔직한 대답 꼭 부탁드립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남편 등장 댓글 1번 어이 남편! 보고 있냐? 알때라 이 새끼야! 같은 남자로서 진짜 보는 애가 다 쪽팔리네 딸내미 기다리는 니네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진짜 눈꼽만큼도 없어? 그런가요? 어이구 대댓글 아니 이 댓글에 반대가 두 개나 쳐박혀 있네? 반대 누른 손가락들 저기 나오는 남편 같은 놈들인가? 진짜 개 어이가 없네 뭐야 이거 2번 나도 남자지만 이것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종자로구만? 어? 딱 지 혼자만 생각하는 저지능 장애 같아 어? 쓰니 그냥 포기를 해요 그렇게 당하고 깨꺼보고도 몰라 이런 것들은 말이죠 옆에서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아예 이해를 못한다고 아시겠죠? 어 2번 아니 자기 누나인 시누이는 본인 시댁에서 아침에 차를 지낸 후 어? 자기 시누이 얼굴도 안 보고 득딸같이 친정으로 달려오는데 아내 인스니는 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야? 뭐야? 미친거야? 이럴 거면 앞으로 각자 따로따로 가자고 해요 님은 그냥 내일 친정으로 바로 가시고 남편놈은 지 사랑하는 누나 부부 만나가지고 밥이나 쳐드시라고 해 대댓글 아내 친정 부모님이 딸내미 기다리는 것보다 지 누나 매형이랑 밥 먹고 술 차먹는게 훨씬 더 중요한 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니? 도대체가 가정교육을 어디로 받았는지 원 하긴 예전에 그 뭐야 명절 전날 시가에 가서 명절 당일 점심까지 먹고 늦어맞게 친정에 갔는데 저녁때 시누이 부부 왔다고 다시 건너와라 이러던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미친 시자도 있긴 하더라고 이 사연 제가 아마 올렸을 겁니다 작년에 보면 이기적인 집구석들 참 많아 3번 그렇게 시누이 내 부부 얼굴을 꼭 봐야겠다면 그냥 지 개인적으로 만나라고 하세요 아휴 앞뒤가 다르고 개 찌질하네 작아집에 가기 싫으니까 별 그지같은 핑계가 다 튀어나오는 거야 지금 4번 그러면 쓴이 친정에 먼저 갔다가 다음날 친정 차례 못 쉬고 오후에 시가로 출발하자고 해요 시누이랑 시매부랑 같이 밥 먹게 말이지 그렇잖아 님 남편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어요? 그럼 간단하잖아 5번 아니 진짜로 이해가 안되네 어이 남편아 지금이 뭐 한강 건너려면 나룻배 타던 시절이냐? 니네 누나 매형이랑 밥을 먹고 싶으면 그냥 아무 때나 전화로 약속을 잡고 만나서 쳐먹으면 되잖아 왜 난리야? 6번 아니 이보세요 남편님 같이 밥 먹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소원이면 그냥 따로 나를 잡아서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긴 또 귀찮죠 그리고 꼭 명절이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라면 이 역시 간단합니다 그냥 처갓댁이 먼저 갔다가 하루 자고 누이분이 본인 친정으로 올 때 그때 시간 맞춰가지고 본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왜요? 혹시 이것도 싫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냥 아내만 친정으로 가라 하고 본인은 본가에 가서 밥을 차먹든 술을 차 마시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이것도 싫어요? 그럼 숨은 왜 쉬고 사니? 공기 아깝게 아니 인간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대댓글 이 댓글을 본 쓰니 남편이 목청을 도두어 말합니다 야! 그거랑 이게 같냐? 7번 우리 엄마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옛날 엄마 시누인 저희 고모랑 엄청나게 싸웠다고 해요 명절 당일 아침 먹고 빨리 엄마 친정으로 가야 하는데 시어머니인 저희 할머니는 당신 딸 즉 고모를 보고 가라며 계속 너 시누인 보고 가라 기다려라 이러다가 막상 고모가 또 오니까 이젠 또 밥 먹고 저녁에 가라 이러는 거 늘 그렇게 당하고 살다가 이제 더는 안되겠다 싶어 한 번은 고모 얼굴 보자마자 바로 인사만 하고 간다 하니까 고모가요 아니 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왔는데? 이러면서 자기 서운하다고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안되겠다 더 세게 나가야겠다라고 판단 고모한테 반말로 야! 김꼼꼼 너 니네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온 거 아니냐?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년아 너 앞으로 니네 시누의 얼굴 보고 저녁때 와라 알았어? 딱 이렇게 말한 후에 제 손을 잡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나요 너무 어려서 그 이후로 할머니는 아침만 먹고 바로 가라 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 그지같은 문제가 왜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골치가 아프다 정말 진짜 왜 이러니? 추가 조금 전에 남편에게 보여줬는데요 댓글들을 쭉 보더니 또 성질을 내며 이제는 보는 입장도 써달라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글씁니다 남편의 입장 내 말은 말이야 어? 추석이 명절이니까 밥을 먹자 이게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그냥 오랜만에 그냥 오랜만에 봤으니까 밥을 먹고 싶다는 거요 아니 당신 친정은 평소에 자주 가잖아 그런 반면 우리 동생 아니 누나네랑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제가 오타낸 겁니다 우리 누나네랑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다같이 밥도 먹고 저녁쯤에 친정에 가면 되는 거요 어? 또 좀 늦게 가는 김에 어? 하루가 아니고 좀 넉넉히 이틀 정도 머물다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명절을 떠나서 좀 융통성 있게 보내자 이거다 내 말은 명절이라고 매번 틀에 박힌 데 그럴 필요 뭐 있냐 어? 아침 차례 지내고 밥 먹고 바로 출발하는 거 이건 너무 꽉 막힌 사고방식 아니냐고 이러면서 성질을 내는데 도대체 누가 꽉 막힌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돌이 없이 개선적으로 딱딱 움직인대요 하우 댓글 보고 정신을 좀 차릴까 했더니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해댑니다 답이 없어요 댓글 1번 신랑 말 들어보니까 순이 친정에는 자주 가는 거 같은데 그냥 시누이랑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뭐 그리 힘든가 내 댓글 야 본문을 좀 잘 봐라 평소에 시가에도 자주 간다 2주 전에도 여행 갔다 와 4주 전에도 계곡 갔다 와 그런데 그때마다 시누이가 안 온다는 말 너는 안 보이냐 2번 뭐? 융통성? 아니 니네 누나도 융통성 없게 매 명절마다 따박따박 아침 먹고 바로바로 친정으로 오는데 네 마누라는 아침 먹고 친정 가면 안 되는 거냐? 어? 3번 틀에 박힌 게 싫어? 그래 나도 그거 엄청 싫어 그러니까 그 틀을 깨고 앞으로는 각자 집으로 가라 드데끈 틀에 박힌 것도 싫고 융통성 없는 것도 싫지만 명절에 무조건 우리 본가가 먼저 가야 한다는 게 끌 끌 끌 끌 4번 밥이 아니라 술이겠지 야 너희 동생 시부모가 동생을 친정에 못 가게 하면 너는 기분 좋겠냐? 이 게라스가? 5번 여자는 물론 같은 남자들도 다 욕을 하고 있으니까 집장 달아달라고 찡찡찡찡 와 이 집 남편 누구 집 아들내미인지 정말 끄켭니다 6번 나는 남잔데 말이죠 이래서 추석 설 이런 명절이 싫어요 진짜 명절만 없어지면 가족 불화 절반은 줄어들걸?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이혼율도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드데끈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접수 관련 통계를 보면요 명절 끝날 때마다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만큼 규지 같은 일들이 많다는 거지 끌 끌 끌 끌 끌 아마 작년 추석이었을 겁니다 작년 설이었나 추석이었나 아무튼 명절쯤에 제가 사연 올리면서 이런 말 한 번 했을 거예요 저는 명절을 정말 싫어한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움되는 게 없어 이런 시자 문제뿐만 아니라 어른들 오랜만에 만난 어른들 잔소리 막 화목한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또 새 설 즐거운 설 이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보다 그지 같다 이런 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맞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명절은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물이 궁금해 흥 흥 흥 흥 흥